그런데 이게 뭐예요? 대나무에다가. 대나무에다가 삼겹살을 넣어놨어. 대나무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끓는 거야. 이게 소리가. 약간 수육. 약간 그런 것 같아. 이야, 이게. 도마 이리 줘봐. 이쪽으로 나와봐, 도마. 여기 바닥에다 놓을게요. 잠깐만. 와, 육즙이 이거 봐. 오선배, 흐른다, 흐른다, 흐른다.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여. 더 안 보여. 익었어? 제대로 익은 것 같은데. 익은 것 같은데? 나갔다. 김 나는 거, 김. 연기가 아니야, 이거. 마늘 있어요, 안에? 아, 뜨거워. 아, 뜨거라. 야, 또 형님이 뜨거운 걸 다 거시기하고 우리를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야, 이거 한번 썰어봅니다, 제가. 이야, 이 비주얼 봐봐. 아, 배고파. 어떤 요리 프로에서도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지. 아니, 윤기가 어떻게 이렇게 나지? 그러니까. 그렇지. 형, 근데 이건 약간 빨간 거 아니야? 자세히 비춰봐. 아이, 다, 다. 이걸 누른 거였는데. 이거 빨간데? 가끔 훈제 같은 거 될 때도 이 색깔로. 겉에 이렇게 핑크색처럼 될 때가. 맞아, 맞아. 아니, 나 지금 너무 신기해서 그래. 이게. 대나무 통 안에다 넣고서 그냥 했는데. 별이 익었잖아, 다. 그런 거야? 응. 자, 일단 우리 성경이부터. 자, 성경아. 대박, 대박. 어때? 어떤 거 같아? 뜨겁냐? 진짜 맛있어? 잡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녹아, 녹아, 녹아. 너 손님이니까. 아, 인마. 대박, 대박. 향이랑은 괜찮아? 네, 탄력 있어, 탄력 있어. 아, 그래? 우리 막동아, 먹어봐. 추우. 어때? 네. 아, 대박이죠? 대박이지, 대박.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진짜. 녹아, 녹아, 녹아. 대박, 대박. 비교는 무 느낌 날 정도로 탱탱한. 형님 드시죠. 아, 형님 드시죠. 야. 크게 썬 거 드셔야 돼, 크게 썬 거. 어때? 너 반응 보고 나 먹어보려고. 이 향과 마늘 향과 그 로즈말이 이게. 간도 정말 잘 돼 있어요. 진짜? 먹어봐요. 형님, 빨리 드셔뿐요. 대나무 향이 진짜 많이 나네. 로즈말에 이런 거 하고. 보니까요. 이야.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우와. 자, 바짝 바짝 모이자. 수녀가. 우와, 최고다. 야채 필요한 사람. 뭐 줄까, 누구 줄까? 저 깻잎하고 상추 하나만 드세요. 아, 예. 아우님. 다른 건요. 아, 예. 그러면 저는 배추 하나만. 배추? 감사합니다. 야, 꼭 쌈 된장 하지 말고 여 집 된장에다가. 청양고추 있었네. 우와, 청양 넣어줘야 돼. 엄청 매운 향기 같아요, 쌀 때. 너무 맛있다. 너무, 너무, 너무.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맛이다. 나 한번 오늘 달려본다, 이거 하고. 여기 죽순 한번 조심스럽게 넣어본다. 죽순을 삶아서 제리시장에서 팔더라고, 준효가. 이게 삶은 거예요? 삶은 거야. 그냥 초당 찍어 먹어도 된대. 죽순 나쁘지 않아. 가볍게 고기에다만 먹어도 고소한 맛은 날 것 같아. 먹어봐, 되게 부드럽고. 신기하다니. 먹어봐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순하지? 되게 정말 순수한 맛인 것 같아. 와, 진짜 맛있다. 어, 맛있다. 나 올릴 때 기억에. 야, 이 밥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투박하게. 그래서 집 된장, 숟가락 뒤로 딱 찍어서 이렇게. 아하. 그리고 된장에다 딱 싸서. 나 진짜 이거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딱 잡고 손으로 상추와 같이 떡 잘라서.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그냥. 재료 본연이 진짜 맛있어야 되는. 진짜 이 맛.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 맛이야. 그냥 본연의 맛, 밥에다가. 그냥 담백한 맛, 지금이야.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집 된장 맛으로. 과연 입맛에 맞을 것인지. 나 이게 제일 그냥. 따끔한 것 같아. 밥스러운 맛 없이. 그치? 입맛에 못 맞을 것 같아. 와, 근데 이 집 된장, 이 상추. 이 밥. 아, 그냥 이거는 너무 순박하면서 담백하면서 그냥.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어떻게 다 맛있나? 담백하게 먹게. 그 이제 음소와 웃음. 그게 뭐야? 막 소리 안 내고. 희원이 밑에 라이트도 빼야겠다. 이거 몰라요? 조금 웃음. 음소와 웃음. 뭐 이렇게. 아, 이렇게. 뭐 이렇게요? 그거 되게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아, 그래요? 내가 깔끔하게 한 방에 보여줄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빨만. 선생님. 가려. 약간.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집이니까. 입을 좀 가려? 네. 하나, 둘, 셋. 아니, 선생님 손가락을 벌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원아 빠져가지 말고 빠지지 말고 음소거 웃어 저는 사진 잘 찍기 싫습니다 사진 못 나와도 됩니다 그래? 진짜 세지 이렇게 해야지 아유 진짜 그거를 못해가지고 반전 반전 근데 같이 이렇게 상대한테 알려주기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이름이 구름이에요 강아지 이름이? 아니요 엄마 아빠한테 사진 찍어주실 때 어색하니까 구름이 하세요 구름이 너 드라마 뭐 구름이 하지 않았어? 구름이야 그건 구름이는 제가 했죠 네가 했냐? 너는 저거 했잖아 그 뭐지? 왕 되는 거 왕 나오는 거 왕 나오는 거 제가 왕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어서 아 그래? 이런 금방 장난해 나 맨날 사임만 했는데 너 제일 높은 계급이 뭐야 제일 높은 계급 넷이 야 넷이는 계급이라고 해야 돼? 그룹에서도 넷이 딱 먹었어요 나중에 역경량을 처음 봐 자 일단 구수 삶자 면은 진짜 금방 삶으니까 자 삶어 6분? 7분인데 6분 한 30초 30초 와우 비빔국수 위에 죽순을 넣어서 그쵸 그쵸 엄청 많네 고구맛 저건 고구맛 그런 거 다 더 그루떽 2 뱀 야, 진구야, 오늘 너다, 너. 이야. 얘, 진구 오늘 왜 이러지? 야, 먹기 전에 우리 진구한테 박수 한번 주자. 우리 망성이가. 감사합니다. 짱! 진구가 너무 오늘 다른 여행 때보다 제일 많이. 고생 많다. 왕을 몇 번이나 했는데, 여기서. 야, 네가 내시를 접대하는 거야? 야, 이건 좀. 역지사지다. 어디만 내시가 다리 쪽 벌리고 앉아서 음식을 먹어. 좋아. 한 줌 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거라.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거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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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이 마구 카운이나 좋아. 호빈, 젓가락 부서지. 너네 찌르려고 하고. 이거 진짜 맛있다. 완전. 콩국수. 야, 콩국수라고 문을 좀 넣어야 되지 않아. 너무 진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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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맛있다? 완전 면 쫄깃쫄깃하고 완전 맛있어요. 우와. 와, 이거 근데 국물 진짜 진하다. 이 국수 맛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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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가라. 진짜 조심해서 가라. 조심해서 봐. ils아.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